차 안에서 막 판 포장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아빠 주견이 부모님 꼭 준비하겠습니다 캄버디아에 지금 안녕 오늘 아침에 오신 곳으로 abra가고 저는 전해 왔습니다 하하하하하 미니타판 대학생들의 서채 사유 대학생들의 산업한 과학생들 대학생들은 몇 가지 사유 대학생들은 몇 가지 사유 저만의 카페 예전에 계셨던 아트수녀님의 이름을 딴 카페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예요 뱅러디니 우리가 처음에 바탐방에 진출했을 때 그때 살았던 집이 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약간 사람들 손님들을 환대하는 커피숍으로 하고 있어요 주교님이 벌집을 보여주시겠대요 벌집을 어디에 가요? 하아 여기가 고아온이에요, 담밤 이 집에 사는 아이들하고 아이들을 돌보시는 그 씨앤이에요 끝났어요? 끝났어요? 아니, 뭐 하는 거예요? 동영상 너무 맛있나요? 진짜 예? 뭐라고요? 어쩌다구요? 신호님이 방금 하늘의 보아를 싸우셨습니다 소리가 들리죠? 딸랑 딸랑 수연님이 그만큼 그런 어떻게든 뭐죠? 다 먹었네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연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? 펀보디아에 와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어떤 걸요? 이 얘기를 들어서 네 제가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운전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아 그래요? 시간도 이렇게 안 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요 놀라움을 발견하고 있어요 빨리 편의점 같은 가게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놀라 운전하는 것도 놀라 제가 사실은 기사를 두고 살 팔짱이에요 근데 포대에 와서 내가 이렇게 직접 운전하는 것을 아 역시 그러나 많은 걸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그렇죠 우리는 소도 환영하고 그냥 원호가 환영하죠 근데 제가 복이긴 하지만 똥을 많이 싸고 가고 꽃 다 먹는 거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걔가 진짜 다 먹으려 해가지고 이건 아니셨어 이제 심어놨는데 뜯어먹는 거 이제 심어놨는데 예예는 진짜 소도 안 되겠네 소가 닮아나는 거 네 아 왜 그때 카메라 켰었냐면 오늘 소가 걸어오는데 푸를 있잖아요 푸를 얼굴에 다 칭칭컹컹 스스로 먹으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또 너무 웃겼어요 어디에 얼굴이 걸렸나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이파리를 걸치고 왔다면서 일어내서 그거를 찍으려고 이제 카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찍고 이렇게 가는데 안나스쿨소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하하하하 너무 웃겨 아라블러 어흐 아흐 아흐 감사합니다.